안녕하세요. 키즈타임스 피플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유명한 작곡가인 슈베르트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Young Genius Franz Schubert가 되겠습니다. 자, 젊은 천재 프란츠 슈베르트가 인데요. 뭐 천재 음악가는 사실 굉장히 많죠. 이 시대 때 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17세기, 18세기 이때 말이죠. Franz Schubert was born in Austria in 1797. 자, 1797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He composed masterful works with rich harmonies and healing maladies. 자, 프란츠 슈베르트는요. 아주 그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아주 그 명작의 그런 작품들을, 탁월한 작품들을 많이 작곡했는데요. 그의 곡의 특징은 굉장히 풍성한 하모니, 그죠? 그리고 아주 뭔가 사람의 마음을 힐링해주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차분한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Schubert was skilled in many genres, such as opera, piano, sonata, symphonies, and special in vocal music. 자, 슈베르트는 많은 장르에서 그 자신의 그런 재능을 뽐내는데요. 뭐 오페라면 오페라, 피아노, 소나타, symphony, 그리고 특히 그런 성악, 그런 곡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성악곡들이 사실은 슈베르트의 작품이죠. He's renowned for his song, D4L, which was inspired by playful trout in the water.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숭어, 그죠? 그래서 그것에 영감을 받은, 물에서 뛰어노는 아주 막 이렇게 숭어를 보면서 그거에 영감을 받았어요. D4L이라는 노래도 작곡을 했는데 아주 유명하죠. Sadly, he caught typhoid fever and passed away at the young age of 31. 자,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런 질병도 굉장히 쉽지가 않으니깐요.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만 젊은 31살의 나이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His beautiful music makes him one of the most celebrated composers of the 20th century.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슈벨트의 음악은요. 정말 그 20세기에 들어서도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Number one, very skillful, knowledgeable. 매우 기술이 뛰어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masterful. 아주 장인의 그런 기술과 능력이 담겨있는 의미가 되겠죠? Music performed by an orchestra or group. 오케스트리나 했던 일단의 그룹이 연주를 하는 음악은 symphony라고 하겠죠? symphony, 교양하게 되겠습니다. To write a song, of course, is to compose, 작곡하다. The greatest level, almost all, what is most, 가장, 많은, 이런 최고의, 이런 의미가 되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Bye-bye.